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냉장고도 텅텅 비고 카니 다녀왔습니다 요로 왔어? 네 잘 놀자 같고 아 오늘 힘들었어요 힘들었어? 요로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치 아니에요 제가 유치원에서 논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왜 힘들었는데 뛰어놀고 모래송 쌓고 소꿉놀이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논을아 너무 힘들었네 아니 저같은 공부도 공부 요로야 엄마가 조금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 반찬을 사러 갈 시간이 없거든 아 그럼 시켜먹어요 음 시켜먹는 건 안돼 아빠가 뭐라 할 거야 아 그러니까 오늘은 요로가 이제 어른이잖니? 어 어 저 일 없어서요 네 아 혼자서 옆에 있는 마트 가서 심부름 좀 해줄 수 있을까? 어 어 어 갑자기 배가 아프네 어 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요로 아파? 아 아파요 병원가서 주사 맞아야겠다 요로 아 어머니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래 엄마가 여기다가 적어서 여기 있어보자 뭘 사야될지 어... 됐다 됐다 자 여기 책이랑 여기 종이에다가 적었으니까 거기 적힌거 사오면 돼요 네 잘 살 수 있어? 진짜로? 아 저 이제 일곱살이에요 일곱살 이제 곧 여덟살이 되는데 당연히 살 수 있죠 그래 믿는다 요리야 차 조심해야되고 알았지?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면 안되고 갔다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와 돈은요? 돈? 예상하라 그래 아 네 예상해 갔다와 어 요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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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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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돈 돈 돈 돈 돈 돈 챙겨놨고 무슨 말이에요? 안돼 안돼 니가 쓸데없는거 사올까봐 엄마가 걱정이 돼요 꼭 안그래요 꼭 거기 적힌것만 꼭 거기에 적힌것만 사와야되요 아 알겠어요 열심히 갔다와 엄마가 걱정된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와 와 와 도착했다 어 감자랑 당근이랑 돼지고기랑 참기름이랑 김치랑 고추 이것만 사면 되지 아우 약제코너가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어 감자감자감자감자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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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랑 어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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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다 당근 그리고 돼지고기 한근 돼지고기 아 저쪽인가 음 음 돼지고기 이게 돼지고기인가 음 아 이거다 돼지고기 황금이랑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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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중에 뭐가 김치지 아 빨간쪽이겠지 아 이거랑 고추 초록색 빨간색 김치 초록색 김치가 빨개쓰니까 초록색 사야지 그 다음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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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지 참파빵 참파빵이 없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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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파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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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저씨 우리집 일찍에 사는데 아저씨 아니에요? 아 맞는데 왜 그러니 고마야 아 아 저는 심부름 왔어요 아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 아저씨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난 참파빵을 사러 왔어 아 참파빵 아 참파빵이 없어 참파빵 아 저도 이제 참기름만 사면 되는데 참기름이 없어요 참기름? 그렇다면 내가 갖다 와주시 나와라 참기 참기 참기름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아 난 참파빵 찾으러 가볼게 안녕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뵈 아 아 아 아 이상한 야주씨인거 같은데 어 더 살거 없나 고생 쪼끔만 하다가야지 으쌰 맞춰서 그런가 이상한거 많이 파네 아 아 허어 괄짠다 괄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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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심부름씨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어 괴모 어 어 케이크 어디갔지 아 여깄다 이것도 사고 사탕도 사고 아 아 아 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 정도는 뭐 심부름 값인데 뭐 엄마도 사라고 하겠지 엄마도 펫페로도 사고 그리고 그리고 어 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음 좋아 좋아 어 치 고 왈? 장난감? 장난감 네 뭐 심부름하느라 고생했는데 뭐 장난감 한개 정도는 뭐 어 뭐 사지 어 뭐 사지 뭐 사지 어 어 우리 토깽이랑 많이 닮았는데 너 너 우리 토깽이 남자친구 할래? 뭐 좋다고? 그럼 나 같이 가자 내가 해산하러 가야지 아 과장 어 어 계산을 어디서 해야되지?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계산 도와 앞에서 도와드릴게요 앞에서 아 여기군요 자 자 자 이제 좀 찍을게요 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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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사셨네 꼬무 아가씨 아 심부름 맛있어요 개 아 자 총에서 4만원입니다 4만원? 4만원? 4만원 밖에 없는데 뭐하지? 어 음 아저씨 네 왜 그러시죠? 그럼요 이거 인형이랑 과자 빼고 다 빼고 개선해주세요 아 이거 심부름 오신거 아닌가 아닌가 꼬마야 아 이것도 심부름이에요 아 그러면은 다 주세요 반납해주세요 네 꼬마 자 장난감하고 과자만 네 2만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아 열어어 열어어 네 심부름 자기가 땄어? 사오라는걸로 사왔고 다 사왔죠 어 오 보세요 아 여기에 감자 어 어 간다 맞다 맞다 엄마 왜왜왜왜왜 제가요 막사를 가서 어 장을 찾아서 봤거든요 여기 적혀있는거 어 저 봤는데 열심히 장애분 저에게도 상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꽂아서 샀거든요 어 뭐 한두개 정도야 괜찮지 뭐 응 근데 근데 세선들 갔는데 돈이 모자라져서 여기 적혀있는거 전부다 빼고 과자만 사왔어요 단 한개도 안사오고? 네 보세요 사탕 사탕이랑 맛있는거랑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과자랑 페페로랑 그리고 이거 사탕이랑 이거 맛있는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안 혼자 살아온 토끼를 위해 토끼를 토끼를 남자친구도 사왔어요 남자친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잘했죠 그래도 아니 엄마가 사오라고 하는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뻔한 거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여로야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떡해 그 2만원을 이거 과자 사는데 다 쓰면 어떡해요 아이고 참이름하고 감자보다 과자가 더 맛있어요 어쩔수 없지 아직 어린 너한테 시킨 내가 잘못했어 저 다했죠 잘한 게 어디 있어요 옆에 가서 벌써 엥 수사 갔다 왔더니 엄마 갖고 똥코야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더니 배고프구만 오늘은 여보가 어떤 반찬을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할까 아 여 robotic Vofend 여기서 뭐해 여보 왔어요? 여보 왜 얘가 이러고 있어? 아유 혼나고 있는 중이야 여보 앉아서 밥 먹어야지 아 벌 쓰고 있었어? 요리가 뭐 잘못했구나 오늘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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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출근하고 왔더니 너무 배가 고프네 빨리 맛있는 반찬 해줘 맛있는 밥 해줘 맛있는 밥 해줘 빨리 아 배고파 배고파 음 음 이거 먹어요 뭐지 이거 뭐야 빵 있잖아 우리는 이거 먹고 뭐야 이거 사탕 있잖아 봄수님 빼빼로 먹고 여보 여보 응 아니 열심히 일한 나에게 왜 밥을 안주고 왜 과자를 주고 있어 빨리 밥을 줘 아이 나도 밥 주고 싶지 오늘 안 그래도 요리가 심부름 갔다 왔거든 혼자서 아 혼자도 심부름 갔다 왔는데 과자만 사왔구나 그래 요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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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배고파 죽겠는데 왜요 오늘 혼나 오늘 혼나야겠다 오늘 아빠 바쁘는 과자가 더 맛있잖아요 아이 진짜 이거 사면 어떡해 아빠 뭐 먹으라고 오늘 아빠 왜 과자만 사온게 아니에요 그럼 뭐 사왔는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깜짝이야 뭔데 뭔데 또 뭐 사왔지 보세요 보세요 보시고 보세요 우리 토끵이랑 잘 어울리는 남자친구 들 사왔어요 토끵이 남자친구 에하하하 형이라 여보 다음부터 혼자 보내지마 심부름 알겠어 내 잘못이에요 으흐흐ğ 으아악 오늘 과자를 먹어야 된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